또 할 수 있는 뭔가 티켓을 얻었어 그럼 갈 거 같아 서윤 누나 있어? 어우 자자께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어우 잘 잤다 아주 오늘 제가 저녁으로 준비한 요리는 랍스타를 먼저 수비드를 해왔는데요 그 간단하게 토치만 사용하려고 해서 이거는 어디니? 이거 발효체에다가 그냥 데피기만 해서 먹으면 될 거 같고요 요리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엄청 간단하다 한비나 근데 그치? 너가 준비를 다 해와서 딱 지금은 사실 그냥 익히고 토치로 그을리고 응 저녁은 간단하게 먹고 술 먹고 자야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먹어볼래? 어 음 맛있다 응 너보다 잘 썰었어 그럴리가 진짜로 나 칼 잡는 법 알려줄게 어떻게? 봐봐 칼 보통 이렇게 잡잖아 이러면 둥글다 보니까 손잡이가 옆으로 많이 돌아가 어 그래서 세게? 살살? 아니 그 정도면 될 거 같아 불쌍한 소리나 미안해 형이 미안해 불쌍한 소리나 불쌍한 소리나 됐어 간편하게 아주 잘 익혔고요 일단 따라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까 40도 먹고 잠들었었는데 또 40도 먹고 또 잠들어야겠네 드시지요 우리 저녁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 고생 많았습니다 아 나 한 명 와줘서 진짜 고맙다 와가지고 랍스터를 먹네 아 나 이거 보니까 술이 맛있을 거 같은데? 평소에 술 잘 안 먹는데 나 지옥도에서도 혼자 맥주 세 캔 먹고 잠들었거든요 아 진짜로? 아 원래 세 캔 절대 못 먹는데 좀 과음했지 어 그날 지금 그러면은 엄청 과음한 거네 어 그치 아이 고생했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? 응 그 솔로 지옥은 다 봤어? 방송으로? 내가 나온 부분 빼곤 다 본 거 같아 왜냐면 난 이미 아는 거니까 아 네가 나온 거 넘겼어? 어 내가 나온 부분 내가 아는 거니까 그거 안 보게 됐어요 어 그래서 내가 몰랐던 거 이런 일이 있었던 말이야 오히려 궁금하지 않아 근데? 내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? 어 못 보겠던데 아 나도 못 보겠던데 근데 뭔가 처음에 꾸역꾸역 보니까 응 보게 돼서 응 아 봤어야 됐는데 한번 봐봐 재밌어 1년 지나고 볼 거 같아 솔로 지옥 3가 나온다 하면은 아 그치 그치 아우 2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? 2에 어떤 김한민이 뭐 했는지 볼까? 뭔가 다른 장면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? 그런 장면이 있어? 그렇습니다 그 교참 편집을 아주 잘해 주셨더라고 교참 편집을 기가 막히게 하셨던데? 아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 장면이 제일 기억납니다? 나랑 소희랑 바다에서 앉아서 어쨌든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이 정해져야 되잖아 나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고 일단 마음에 들었다는 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감정이 제일 컸어 다행히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하니까 일단 그 사람한테는 잘 된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응원하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힘들었던 건 남은 기간 동안 난 뭘 해야 되지? 아니 근데 사람 감정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로 갖고 이렇게 둘이 맞은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남은 기간은 뭘 해야 되지? 이러면서 그게 소희랑 되게 힘들었던 것 같지 이제 그분이 아니면은 마음에 든 사람이 있었나? 뭔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뭔가 다가가지 못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아 진짜로? 왜냐면 처음에 첫인상 선택을 하고 너무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을 보여주기 급급했었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래서 그 사람을 쟁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서 아예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네 형은? 나도 뭐... 그치 근데 그 상황에선... 같아서 뭐... 그 상황에선... 근데 진짜 지금...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고 약간 민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다행이지 특히나 그 마지막에 선택할 때 한빈이라고 먼저 가있었던데 가있을 때도 예상은 했는데 아... 너무 긴장되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난 마음이 편하지 오히려 나는 뭐... 안 돼도 본전입니다 이러고 한 거라서 아 뭐 어떡해요 안 돼도 본전입니다 이러고 혼자 걸어갔던 거라서 형이 좀 많이 심란했을 것 같아요 아... 아... 그런 말 해줘서 고맙다 그러면 진짜 아예 없었어?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한 사람한테 마음을 편하는데 그게 뭔가 이변이 있거나 다른 감정이 생기려면 이제 나는 이 사람한테 가는데 다른 사람이 오는 수밖에 없는데 나는 오는 게 없었어 와야 그 새로운 생각이 들겠지 아... 나에게 그... 사랑을 주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나는 가는 방향 말고 다른 방에서 오는 게 없었어 그래서 더...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... 솔지 3를 한다고 했을 때 너가 다시 나갔어 그럼 어떤 뭔가 포지션을 할 것 같아? 절대로 입을... 하하하하하하 절대로 입을 많이 열면 안 된다 아 절대로? 끝나자마자 절대로라고 하니까 너무 웃기네 절대로... 입을 많이 열어서는 안 되고 어... 좀 분위기를 살피는 게 좋다 음... 가급적이면 조용히 이 상태를 과거로 돌아가서 트럭이 다시 나간다? 나한테는 똑같이 했을 것 같아 똑같이? 어... 나한테는 불가능력이었어 조용한 게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갔는데 그렇게는 하세요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그냥 약간 장난기가 발동한 거지 긴장을 풀어주고 싶다 진짜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엄청난 배려인 것 같아 음... 나는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다가 하더라도 잘 못 할 것 같거든 누가 뭔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? 뭔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한 거니까 되게 내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얘기해줘 너무 고맙고 고맙지 근데 나는 나을 위한 거였지 한비 너 덕분에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지옥도 가이드 김한빈입니다 나뭇가지 하나 들고 돌아다니깐 장담하는데 여태까지 왔던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제일 사이 좋을 거야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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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같아 애초에 좋은 사람들을 뽑아놔가지고 물론 내가 네이버로 그 중에 한 명이지만 본인이 제일 좋은 사람이세요? 그런 건 아니지만 나를 빼놓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한빈이의 남자 호감 순위 이런 거 있어? 남자 호감 순위? 응 그거 안 할래 하하하하 하고 싶지가 않아? 하하하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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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남자를 호감 순위로 줄을 세우고 싶지는 않은데? 서은이 누나한테 감정이 접게 된 가장 큰 게 나는 서은이 누나랑 대화를 할 때 엄청 힘을 써야 돼 엄청 애써야 돼 왜냐하면 보여줬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니까 평소에 일반적인 내 모습이 아니니까 나는 원래 누구랑 대화할 때 되게 애써 아 그러니까 애쓴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인가요?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 말고 이제 막 주제를 꺼내야 되거나 그럴 때 있잖아 먼저 대화를 주도해야 될 때? 그렇다고 그게 어렵다고 주도해주는 건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음 자연스럽게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주도해서 뭔가의 이야깃거리를 꺼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도 그 많은 그 애들 다 있을 때 너가 얘기를 주도한 거잖아 그렇지 아 진짜 애쓴 거구나 되게 애썼어가지고 진짜 애쓴 거구나 이제 나만 계속 애썼으면 괜찮은데 딱 그날 느낀 거지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멀리서도 아 나랑 서은이랑? 되게 편하게 길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느껴져서 내가 계속 애써 볼 수는 있지만 스스로 너무 힘들더라고 아 물론 그 프로 자체가 내가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내가 더 애쓰려고 다가가면 너무 빨리 지칠 거 같고 그런 것들이 어려웠던 거 같아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 포기한 거일 수도 있는데 한 발짝 뒤에서 응원했던 거지 일단 가장 큰 게 둘이 딱 마음이 맞았던 게 눈에 당연하게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그냥 좋은 동생이고 친구고 같이 나오는 동료고 그런데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명의 경쟁자 적이야 적 완전 적이지 그 상황에서는 적이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상대를 뭔가 잃고 싶지 않아 막 그런 뺏기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을 거의 지배했던 거야 아 그렇지 그 상황에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는 말하는데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당연히 이야기 나랑도 달라 껐어 맞자 응 나만 먹을게 한 잔 하셨죠 처음 나갈 때는 에이 뭐 그냥 놀다 오면 되지 이러고 나갔는데 아 가니까 다르더라 뭘 놀다 와 뭘 놀다 와 처음엔 그랬어 뭘 놀다 와 재밌게 그냥 어? TV에서 그런 거 하면서 거기 놀러 간다고 말도 안 돼 진짜로 진짜 못 놀아 놀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절대 안 돼 진짜 아무것도 못해 어 처음에 원에 나갔으면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을 거 같아 원에서? 저 고민 많이 되지 어 엄청 고민 된다 나라면 근데 어 예번씨? 형 우리 아무래도 안 되겠다 왜 나 뒤에 와 잠깐만 야 이거 되게 네 아 나부터 얘기할걸 어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아니 난 예원씨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했어 아 야 이거 형 겹친 거 미쳤네 미쳤네 왜 겹치지? 나는 진짜로 밝고 긍정적인 사람 보면 완전 눈 돌아가 어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많이 없어 맞아 맞아 특히 내가 뭐 사람들이랑 많이 안 만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고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진짜 잘 없는 거 같아 내가 막 그런 척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이미 보여지니까 아 맞아 맞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꼭 뭐야 꼭 아 잠깐 주걱 하나 들고 들어야겠네 때린다고? 미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뒤집어 봐야 돼 무서워 이걸로 테이블을 뒤집을 수도 없고 한빈이 너 참호 때 되게 신나했잖아 한빈이 내가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 뭔가 이렇게 남자들끼리 뭔가 에너지 넘치게 이렇게 뭔가 겨루는 게 신나는지 처음 알았다 너 그때 표정도 되게 좋고 엄청 신나게 되었거든 맞아 나는 사람이랑 이렇게 막 몸을 막 부딪혀 본 적이 없어 내가 막 격투기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몸 닿고 이러다가 막 풀렸다가 이렇게 다시 했다가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너가 진짜 신난 내 시점에서 보이더라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거 계속 하고 싶다 아니 근데 4명 남았는데 잠깐만 혼자 생각해봤어 4명 남았으면 어 여기서 그래도 이미지상 최악체는 난데 나를 내보내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경쟁자를 나랑 같이 내보내야 나는 그 진영이 형이랑 종우 형이 둘 중 한 명이 선택해서 나랑 편을 먹을 줄 알았어 그래야만 둘 중 한 명이 살아남으니까 아 그럴 수 있지 응 근데 갑자기 3명이 이러고 있다 갑자기 다같이 이렇게 나한테 쳐다봐 야 이건 이 사람들 안되겠다 난 진짜 마음 같아서 3명이 쳐다봤을 때 난 뒤돌아서 나가고 싶었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어차피 끝났구나 어 나가야겠다 갑자기 등치 이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나야? 나야? 아니 근데 그 상황이 진짜 좀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아 무서워 진짜 무서운 상황 세 명이 나 쳐다보는 순간 그 내 편은 아무도 없고 그냥 내 몸을 내가 완전히 지켜야 되는 상황이잖아 맞아 근데 조우 형도 나를 쳐다본다고? 아니 그 진영이 형은 다 이해가 돼 진영이 형은 그거 즐기는 상황이었고 한 명에서 다 붙어보는 거야 윤재형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조우 형도 나 쳐다본다고? 야 이거 상황이 좀 어려워지겠구만 내가 지금 나가면 그림이 좀 이상하겠지? 전 잘 넣어갑니다 하고 나가고 싶었지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세 명이랑 붙어보니까 또 재밌는 거야 근데 원래 전날 내가 천국도 갔었단 말이야 스토리랑 그리고 내가 TV 보면서 UFC를 봤어 그래서 그라운드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매미킴 전법을 사용하면 되겠다 야 이거 이거 무릎 뒤쪽 잡으면 절대 못 들겠다 맞아 그만했었어 그만했었어 야 이거 무릎 뒤쪽 잡고 뻗 튕기면 절대 못 들겠다 아 진짜 너무 좋은 추억이었다 어 또 가라면 또 갈 수 있어? 너 아예 초기화야 상대가 누군지 몰라 음 컨닝페이퍼가 없어 근데 그 정도 힘들 걸 각오하고 가야 돼 더 힘들 수도 있어 뭐 한빈이 있는데 좀 이런 질문 하기는 그렇지만 서은이 있어? 없으면 안가 아 그렇네 아 뭐야 아 질문이 잘못됐네 없으면 안가 아 질문이 잘못됐네 있으면 갈게 하흡 뭐 Chinese 네 아 송립할 수가 없는 질문이었구나 그러게 없으면 안가고 있으면 갈 수밖에 없는 질문이구나 그런 질문이구나 그렇네요 네 술이 냄새가 좋네 카비 너는? 만약에 그냥 아예 또 할 수 있는 티켓을 얻었어 그럼 갈 거 같아 서윤 누나 있어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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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재밌다고? 형 놀리는 게 원래 제일 재밌어 재밌긴 하네 근데 나는 나갈 거 같아 이젠 찾아야지 내 짝을 티켓이 있으면 또 간다? 뭐 없어도 사서 가지 암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뭔가 오니까 어때?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많이 봤지만 그냥 나눠서 질문 못하는 게 되게 많았잖아 나의 내 입장에선 내 입장에선 내 입장이기 때문에 형한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물어볼 수 없던 게 많았잖아 그래서 그냥 내심 그냥 어떻게 어떤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형이랑 되게 편하게 대화를 많이 못했었으니까 거기 안에서는 그치 되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었으니까 형이랑 둘이서도 시간을 좀 보내보고 싶다 오늘 좀 되게 뭔가 이렇게 만족스러웠나요? 아... 완전... 일단... 너무 웃겼고요 우리 둘은 끄고도 이제 누워서 재밌는 얘기하면 되니까 이제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못 당하는 말들 진짜 다 해보자 다 해봐 일단... 다 해보자 이거 맨틀을 해야 되는데 참 짝! 하나 둘 셋 짝! 둘이 건배 한 번 해야겠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짠! 오늘도 넷플릭스 넷플릭스 존나 안 맞아 아니 타이밍 존나 안 맞아 하나 둘 셋 오늘도 넷플릭스